안녕하세요. 정의당 국회의원 심상정입니다. 오늘은 공직자 이해충돌방지 및 윤리에 관한 법률을 발휘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더 이상 지체할 수 없습니다. 요즘 TV의 정치 뉴스의 대부분은 입법 공직자들의 사익추구 행위들로 장식되고 있습니다. 국민들의 삶을 위해 봉사해야 될 공직자들이 그 지위와 권한을 이용해서 사익추구에 골몰하고 있는 모습은 참담하기 그지없습니다. 국민들은 이들의 탈당, 출당 같은 꼬리짜리기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국민들의 요구는 국민의 대표 자격이 없는 이 사람들의 국회의원 자격 박탈과 재발방지 대책을 확고히 세우라는 것입니다. 가족 소유회사가 피감기관으로부터 천문학적인 강급공사 수주를 받은 박터컴 의원, 또 삼선물산 제1모직 합병의 사회의사로 적극 관여한 윤창현 의원이 정무위 활동, 이스타항공 대량 해고의 핵심 책임자인 이상직 의원, 부동산 투기로 당에서 제명된 김홍걸 의원들이 바로 그분들입니다. 그동안 국회에서는 오랫동안 공직자의 지위 권한을 남용한 사익추구 행위를 제안하고 이해충돌방지를 위한 논의가 있어 왔습니다. 2008년 국민권익위원회 설립 때부터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에 공감대가 있었습니다. 2016년에는 이른바 청탁금지법 제정 당시에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에 관한 규정을 함께 도입하고자 하는 노력이 있었지만 결국 법률에 반영되지 못했습니다. 저 역시도 지난 20대 국회에서 공직자 사익추구 행위를 제안하고 이해충돌방지하는 법률을 대표 발의했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계속되는 입법 좌절로 인해 현재까지도 공직자의 직무수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해충돌방지법을 예방, 관리하는 법적 수단은 사실상 없는 실정입니다. 이해충돌방지법은 경제협력개발기구도 권고하는 글로벌 스탠다드입니다. 미국의 뇌물 및 이해충돌방지법은 이를 위반할 경우 고의성이 없으면 1년 이하의 징역, 고의성이 있으면 5년 이하 징역형에 처할 정도로 처벌이 강력합니다. 이해충돌방지법안은 대한민국을 청렴사회로 이끄는 법안인 만큼 이번 정기국회에서 꼭 처리되어야 합니다. 이번에 제가 대표 발의하는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 및 윤리에 관한 법률은 이해충돌방지조항을 도입해서 공직자윤리법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입니다. 지금까지 공직자의 사익추구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법률로는 공직자윤리법이 있으나 이해충돌방지에 관한 선언적 규정만 두고 있어 그 실효성이 적었습니다. 이에 직무 관련자와 사적 이해관계가 있는 공직자를 해당 직무에서 재척, 기피, 회피하도록 하고 공직자 직무와 관련된 영리활동을 제한하는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를 위한 부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 하나 공직자윤리법에서 규율하고 있는 공직자의 재산등록, 주식백지신탁, 퇴직공직자취업제한제도 등 공직윤리제도를 통합하였습니다. 또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업무와 윤리업무를 반부패 총괄기관인 국민권익위원회가 담당하도록 해서 각 제도 간의 체계적, 유기적 운영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이제 논란을 끝내야 합니다. 지금까지 제도적 허점을 이용해서 부당하게 권력을 이용하는 각종 부조리를 더 이상 방관할 수 없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안을 정기국회 내에 처리하겠다고 공언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도 역시 의원들의 이해충돌문제를 모두 정리하고 이해충돌법안과 관련해서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렇게 양당 교섭단체가 적극 나서고 있으니 21대 국회에서 꼭 통과될 것이라고 믿고 싶습니다. 만일 법안 제정 논의가 또 거대 정당들의 정치적 공방이 뗄감으로만 쓰이고 다시 흐지부지 된다면 21대 국회는 역사적 과오로 남게 될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꼭 똑똑히 지켜봐주시고 성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 법안은 이해충돌방지법 법안을 별도로 내지 않고 공직자윤리법하고 통합해서 하나로 만든 겁니다. 그 이유는 지금 공직자윤리와 관련된 것을 다루는 부처가 권익위원회를 출범시켰음에도 불구하고 분산되어 있습니다. 국무총리실 또 행자부 이렇게 분산되어 있기 때문에 반부패 방지를 위한 관리감독기구를 권익위원회로 원래 취지대로 단일화하는 그런 내용을 포함한 통합법안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